다행이네 나의 장비가 아니야 다행이네 그냥 파트롤 파트롤이 일어났어 에베라인, 준비됐어? 말해? 당연히 말해 내장비가 아니면 좀 위험한데 이 새끼 군터, 군터 같애 저거 3, 2, 1 깨끗해! 이리와! 이리와! 잘 타네 오! 오우! 오우! 여어어어 보통여자가 아니였어 세 명이 매달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세 명이 매달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빨리와! 아이씨 후우 오우 오우 varies 그분이 스 dass all 즉 아예 design 어 어 나중에 얘기하지 빨리 우리 거 빨리 훔쳐야 돼 안 돼 제발 들고 가 목검 목검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어? 복면? 위쳐도 쓰나? 캐롤턴은 왜 안쓰? 캐롤턴이 목면을 다 쓰다니 죽기 죽기 죽을 것도 있나 빨간 거 이거 뭐죠? 글씨가 옛이야 글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러브레터? 러브레터? 내 사랑 포기하지마 오 오 당신의 오 오 오 오 경매장 지하에 금고로 가자 금고로 가는 길이 어디지? 아 몇 계단인데 뭐야 이미 이미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 유니콘은 아니 저 유니콘은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뭐야 와 아니 뭐 와 나 진짜 위쳐면서 처음으로 어이가 없네 그냥 뭐 순삭당했네 아 아 아 아 또 여기서부터야 아이씨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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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언제 죽이냐 아이씨 칼춤을 쳐도 피가 안나와 어 다행히 마법을 쓸 수 있네 아이씨 어 좁아 여기 너무 좁아 울러 그 vous 아 어 진짜 칼이었어? 안 된다! 난리 났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네 얘만 진짜 칼이였어 인질 짧아 만들어 줄자 이럴 1200년대 인질극이라니 죄 없는 자들을 살아있는 방패로 쓰는건 오라 다 여기서 모두 죽을 것으로 다 베로리스트와 협상은 하지 않는군요 그럼요, 운소에, 보쇼들, 차이나 codwięhoo 밤의 중에서, 운소에 도개받을 했지 심장은 운소에 도착해? 카카오를 찾아가기 바래 아하하하, 그 뜻대로 얘기하더라도 좋은 답입니다 운소에 도착해? 어떤 тип이냐? 그 시간에 간델을 올라갔다. 창문이 열었다. 래비드의 코리니션 차렷이요. 두 개의 흰색을 그려진 것 같다. 이 상황이 정상적이야? 너? 아! 아니야! 모두가 맞다! 이건 정상적이야! 우리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죽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내가 죽을래. 마찬가지라. 왕.. 왕이 쓰는 마찰이니. 어? 제게.. 막 그냥.. 됐다고 할걸.. 돌이 반다 큰일 났다 아 이거는 맞아 칼빵이 안 된다 아 와 반격도 안 돼 큰일 났네 반격이 안 돼 어 살려주시오 너무 좁어 좁아 좁아 아 좁아 좁아 아 좁아 아 좁아 하나 잡고 어 우아 이 자식아 걔를 내가 잡을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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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리 치면 돼 잡바뜨려 아 잡바뜨려야지 아 왜 나 안태워 아 아이씨 한 대만 그렇지 방어막으로 피 좀 채워야겠네 날 때려라 날 때려라 날 때려라 오케 2대1인데 설마 지겠어 강공격으로 끝내자고 아 아 좋아 소리가 진짜 둔탁해가지고 딱 흫 흫 흫 흫 흫 협상가 죽을때가 됐다 지가 구리지 아주 그냥 지가 구리지 아주 그냥 마지막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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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로 내려가자 공고로 내려가자 공고가 어딘데 공고 이게 금고야? 문은 엄청 크네 흥미로워 두개의 공고가 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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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흫 흫 흫 흫 죽지나 죽지나 거미 두 개가 아니라서 어, 가도 된다 어, 은검으로 바뀌었어 잠깐만, 그렇단 얘기는 소지품을 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잖아 음... 무기는 들 수 있네? 다행이다 아, 이 새끼 진짜 도망치고 그렇게 잘 가네? 어 치구 빠지기가 너무 능해요 들어와 소지만 말고 들어와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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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 없단 말이다 도망가지마!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오, 이거 비싸보인다 이거 여기서 돈 좀 벌 수 있나 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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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워, 다 주워 방금 사파이어 목걸이에다가 그림 사파이어 목걸이 목걸이 오케오케 다 모조품이었구나? 그럼 올라온 게 됐다, 다 주웠다 오, 이거 좀 쎄보여 오, 이거 좀 쎄보여 반대로 내가 다 너무 잘 알았다 너... 유올트? 안녕하십니까 형 아, 나 또 가족 싸움에 끼어든 건가 아... 그런 거군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나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나봐 아버지는 못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저게 형제끼리 사이 너는 생일을 원하는 거야 너희들 같이 앉아 난 너데덴인들이 손을 손을 안 내려놓으면 너희들만 받으면 되는데 음... 너희들의 더러운 일에 얽힐 생각이 없어 efecto 또 꽃이네 나 돈이 필요한대 그 매력적인 제안이군 두 도망진 것 같으면 너한테 좋겠고 어, 나 돈이 좀 필요해 와, 불쌍해 조금만 가야겠다. 응, 엔허 그래, 그래, 그래. 죽이중마. 엇! 이야, 게롤트 간만에 멋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기를 잡았다 통했다 용서한대 용서한대 또 한 500원 주는거 아니야? 위처 특성상 퀘스트할때 500원 이상 안주는데 아 파운딩좀 그만 아 저 잔인한 놈 저 유니콘 주세요 예니파악을 쓰게 저 유니콘 주세요 예니파악을 쓰게 내걸 받을 차례인데 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오오오오오오오 저게 집이구나 아 집처럼 생긴 무슨 상자인가봐 이 새끼봐라 약속해 놓고 간단하군 거래 따윈 없어 너... 내가 앉아있어 정책 컨설턴트 당신은 당신의 정책이야 천천히 할 수 있어 자 이제 동료도 죽여야되는건가 자 이제 동료도 죽여야되는건가 자 이제 동료도 죽여야되는건가 내가 말할게 내가 죽여야돼 죽여야돼 자 아 나 진짜 어? 아 여기 뒤로 못나가네 아 나 약이 없어 지금 아 약이 없어 약이 아니 아, 막 갇혀서 죽다니, 아아 이게, 뭔가 바라는 대로 된 엔딩이 아니야 결국엔 다 죽이는 엔딩이라니, 뭘 선택해도 역시 나는 그런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엔 다 죽이네 어, 왜 여기서부터야?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럼 동생 편에 붙어야지 넘기고 넘기고 에발트와 계속 함께 하겠소 헤헤 어, 저 새끼는 호르스턴한테 붙는데? 아... 그 뭐야, 한 명만 덜 죽이는 거 아니야 어, 한 명만 덜 죽이는 거야 어, 한 명만 덜 죽이는 거야 어차피 네 명하고 싸우는 건 똑같고 어 오 오 오 오 오 아프다, 아퍼야. 방어구가 없어서. 아휴. 이 자식 잡았어. 아프다, 아프다. 조심해, 조심해. 다 잡았어. 물 한 번 쏴 줄까? 진짜 안 찍었더니 너무 약하다. 칼춤 한 번 쳐야겠군. 방패한테는 칼추면 안 돼요. 동생이 형을 죽이겠지. 그래도 한 명은 살렸네. 안 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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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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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 주네. 그래도. 저거 하나 주네. 그래도. 하나 주네. 하나 주네. 아이고. 저거 하나 주네. 그래도. 좋단다. 하나 주니까. 아휴. 아휴. 아휴.